왜 강효주를 감시하냐고. 왜 궁금하지? 인물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너는 국가의 팔이고 탈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머리처럼 구냐? 팔, 탈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 생각하지 마. 머리는 저 위에 있다. 그래. 머리는 저 위에 있다.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좀 늦었네. 이번엔 조선시대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감이 떠올랐는데. 궁중살인 어때? 흔한 소자인데요. 그냥 궁중살인이 아니고 그냥 권력과 치정이 얽힌. 음, 올드 스타일. 왕비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데? 예. 그런 스토리는 처음이지? 아, 예. 왕비의 옷을 봐. 무슨 흉기인들 못 숨기겠어? 음, 기관단 정도 숨기겠네요. 그래. 그 봐. 그리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다 이 칼이나 마찬가지야. 칼을 촥 해서. 푹. 푹. 야. 야, 잘하. 여기 도끼도 숨길 수 있을걸? 이쪽이? 여기. 귀를. 꼽는다. 아, 여기서 뭐하니? 내가 왜 매일 주인공이 바뀌는 소설 얘기를 들어야 돼. 양쪽을 꽂았다 동시에, 동시에도 할 수 있어. 어때? 다. 괜찮지?